와 깡식이 정말 반성문 이 나이에 아 진짜 쪼락하려고요 반성문은 A4 용지로 5장 이상, 폰트는 바탕채, 크기는 11, 줄 간격은 170입니다.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. 하하하하하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떡하지? 아 진짜 어후 뭐가 이렇게 씻고 그러냐?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돼. 그것만 잘 해내면 된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허수심이 나오네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 이게 손임 조절이 잘 안되가지고 이게 제 첫끼에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딱 막 꽂혔어 아니요 저기 아니 참 이 사람이 시험 학부가 그렇게 안돼요? 이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뻔히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던지고 난리에요? 그냥 곱게 버리고 가면 되지? 죄송합니다 사안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거 같은데 제가 새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저 어디가서 그렇게 민폐 끼치는 그런 캐릭터 푸짐해서 왕왕사를 아 저기요 됐고 그냥 이것 좀 버려주세요 그럼 점심시간도 다 끝났는데 진짜